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일의 격이라는 책입니다. 신수정 지음 턴 어라운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KT의 신수정 부사장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일과 삶에 대해서 또 책을 읽으며 배우고 깨달은 것들, 경영과 리더십에 대한 저자의 경험과 생각을 올린 글들을 모은 책입니다. 이분의 글을 읽고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좋아하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글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아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문단 앞에 번호를 붙여 글을 올렸던 원물의 느낌을 살리고자 이처럼 파격적인 형식으로 책을 꾸몄는데요. 그래서인지 읽기에는 훨씬 더 집중되고 좋았습니다. 많은 글들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해도 비범해지는 법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20대 벤처 대표와 고깃집에서 만났습니다. 이야기하던 중 그는 고깃집에서 알바를 오랜 기간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팁을 꽤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비결을 물어보니 손님이 오면 어떤 분이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유심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면 그 반찬을 많이 내어드리고 빠르게 채워드렸다고 합니다. 고객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동일한 알바를 해도 다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범한 일도 평범하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평범한 일도 비범하게 만듭니다. 일 자체가 평범하거나 비범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태도가 평범과 비범을 나눕니다. 쥐꼬리만한 돈밖에 받지 않는데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는 것은 결국 착취당하는 거 아닌가요? 돈 받은 만큼만 일하고 근무 시간에는 최대한 놀아야지요. 그건 구세들 때나 통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절대 그 일만 계속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며 그렇게 일하는 것이 몸에 익어 더 큰 일을 막거나 자기 사업을 해도 역시 비범하게 합니다. 피하는 쪽이 아니라 향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멘토링을 할 때 주로 듣는 것은 문제입니다. 저는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상사가 힘들게 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직원들이 수동적이에요. 의욕이 안 생겨요. 사업이 정체 상태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원하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럴 때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피하고 싶은 미래가 아니라 정말 이루고자 하는 미래, 원하는 모습,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킬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생각 외로 원하는 모습은 잘 묘사하지 못합니다. 피하고자 하는 상황 문제는 잘 아는데 진짜 원하는 모습을 그리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돈의 결핍을 피하고자 하지만 돈을 번 후 그걸로 무엇을 할지는 생각이 없습니다. 역량의 부족은 피하고자 하나 역량을 쌓아 뭘 할지는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돈이 부족할까? 나는 왜 실력이 부족할까? 나는 왜 나쁜 습관에 빠져 있을까? 등에 집중하다 보면 항상 돈이 부족한 채, 실력이 부족한 채 그 습관에 빠져 있는 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해서 없애를 하면 코끼리가 더 많이 떠오르고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을 생각할수록 그 습관이 더 생각납니다. 그 대신 강아지에 집중하고 강아지를 생각하다 보면 코끼리가 생각나지 않고 진짜 원하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시간을 쓰다 보면 버리려던 나쁜 습관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려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원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떤 모습을 만들까? 어떤 회사를 만들까? 어떤 사람이 될까? 돈을 많이 벌어 뭐 할까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할까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향해서 나아가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아가려 하면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려는 노력을 원하는 형상이나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성취하는 데 써야 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컨설턴트는 일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1. 다들 할 수 있는데 나도 잘하는 일 2. 나만 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일 3. 다들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하는 일 4. 나만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일 이러한 상황에서의 최상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2번과 4번에 초점을 맞추고 4번의 역량을 더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직장인들이 1번, 3번에 초점을 맞춥니다. 남들도 잘하지만 자기가 잘하고 성과가 나기에 관성적으로 이를 초점으로 하거나 남들이 잘하는 영역을 따라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잘하는 일을 쫓아가 봤자 탁월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남들도 잘하고 나도 잘하는 일은 오히려 위임을 하고 비상시에 가끔 하는 편이 낫습니다. 축적 후에 발산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지독히 운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운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생에 한두 번의 운이 옵니다. 그러나 그 운과 기회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축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축적이 없다면 그 운은 일회성에 그칩니다. 그러나 그동안 쌓아놓은 축적이 있다면 그 운은 전환기가 되어 발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축적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불운이 풀리는 언젠가 그동안의 축적은 발산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쌓지 않고 있다면 설령 운과 기회가 와도 일회성에 그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재능이 있고 열망이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베푸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길입니다. 자신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탐구하고 필요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버는 재능이 있고 누군가는 배우는 재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언가 만드는 재능이 있고 누군가는 주위를 즐겁게 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맛보고 듣고 보는데 예민한 재능이 있고 누군가는 쓰고 그리는 재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대를 공감하는 재능이 있고 누군가는 논리적인 분석의 재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타인에게 뜨거움을 주는 재능이 있고 누군가는 타인에게 편안함을 주는 재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깊이를 보는 재능이 있고 누군가는 감각적으로 성공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용감하고 누군가는 사력 깊습니다. 누군가는 창의적이고 누군가는 뒷정리를 잘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변화를 만들고 누군가는 변화를 시스템화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만하자.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생각은 있는데 잘 안 돼요. 노력이 부족한가 봐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이야기는 대개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노력이 부족한 것도 생각이 부족함도 아닙니다. 단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선택을 주저할까요?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보다 현재가 주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혜택은 자기 연민일 수도 있고 자기 오름일 수도 있고 현재 상태가 주는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놓지 않는 이유는 생각 부족,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그 혜택을 이루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연민 속에 빠진 자신의 몰골을 보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도나 화장을 하면 됩니다. 스스로를 가두는 방에서 나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싸워본다. 그게 다입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무거워서 힘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힘든 이유는 자신에게 온 스트레스, 염려, 책임, 불안, 경제적 짐 등이 너무도 무거워서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에게만 무거운 짐이 왔는가라고 원망합니다. 왜 자신만 무거운 짐을 들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원망합니다. 남들의 짐은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짐은 너무도 무거워 감당하기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것의 가볍고 무거움과 삶이 힘든 것과는 관계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의 염려, 불안, 책임이 물컵처럼 가벼워도 힘들 수 있습니다. 역으로 돌덩이처럼 무거워도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벼워도 힘든 이유는 틈틈이 내려놓지 않아서이고 무거워도 힘들지 않는 이유는 틈틈이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힘든 것은 무게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려놓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책임과 염려, 불안, 스트레스를 완전히 내려놓거나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틈틈이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짐을 지되 틈틈이 쉬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삶에 짐이 있어도 가볍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좋아한다고 너무 퍼주지 말아야 합니다. 보스 조르멘이 나지는 인간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관계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배려, 사랑, 칭찬, 코칭, 선물 등은 입금이고 폭력, 무시, 화, 비난 등은 출금입니다.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아 입금이 많이 쌓이면 웬만한 어려움이 생겨도 서로 견딜 수 있지만 둘 다 또는 한쪽이 잔고가 없거나 마이너스 상태라면 조그만 위기가 와도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관계통장은 서로가 주고받아서 서로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당연히 서로가 계속 싸우고 상처만 준다면 둘 다 파산입니다. 그럼 일방적인 헌신이나 사랑은 어떠할까요? 이는 한쪽만 계속 입금되는 상황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없다면 부모가 아닌 이상 노예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좋을 듯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채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 부채의식을 청산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자신이 받은 만큼 주기 어려운 경우 아예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이 부채의식을 청산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인, 부부, 친구, 동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풀어 줄 때도 상대가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쪽만의 통장이 아닌 서로의 통장을 빵빵하게 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이득을 놓지 못해서입니다. 예전 한 포럼에 참석했을 때 충격을 받았던 인사이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는 화를 멈추고 싶어요. 자녀나 배우자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는데 그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이때 리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당신이 화를 그치지 않을까요? 그건 당신이 화를 내는데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득이라고요? 화를 내서 저는 마음만 아프고 미안하기만 한데요. 제가 무슨 이득이 있어서 화를 내겠어요? 리더는 다시 말합니다. 아니에요. 화를 내는데 큰 이득이 있어요. 그 이득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결국 질문자는 이득을 발견했습니다. 화를 내므로써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고 자신이 지배권과 우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므로써 얻는 것, 자신의 옳음과 지배력의 이득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는 영원히 그 화와 같이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득이 무엇인가? 불안이 이득이 있다고? 무기력이 이득이 있다고? 게으름에 이득이 있다고? 우울이 이득이 있다고? 집착이 이득이 있다고? 화가 이득이 있다고? 짜증이 이득이 있다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득이 있습니다. 그 이득을 버릴 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버리길 선택하지 않는다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득을 포기하기로 선택하지 않아서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계는 자신의 인식의 범위만큼 자신에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